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8년 4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벨로스터 js 1.6 터보 스포츠 코어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74,000km 레드 색상 차량이구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입고된 차량이고 네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는데 빨간색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다 장착이 되어있구요 네 브레이크도 이쁘게 장착을 해놨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73,919km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있구요 보시면 열선 시트 미끄럼 방지 열선 핸들 기능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JBL 사운드 장착이 되어있고 그 내비게이션은 블루링크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블루링크 표시가 되어있구요 선 루프도 장착이 되어있고 옵션이 굉장히 좋네요 전동접위 사이드미러 조수석 뒷좌석 트렁크 아직 상품화가 안된 것 같은데도 차가 실내 포함해서 굉장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 2018년 4월 11일에 나왔고 오토미션 성능 받을 때 주행거리 73,916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누유나 이런 특이사항 전혀 없고 그리고 보시면 7월 13일 오늘 입고된 차량입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다 보여드렸고 성능도 보여드렸구요 금액은 167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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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